자 이번 수업은 허블의 은하 분류와 특이 은하에 대해 알아보자. 허블은 은하의 모양을 기준으로 다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로 외부 은하들을 분류하였다. 다원은하는 매끄러운 다원 모양이고, 나선팔이 없는 은하를 말하며,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질량이 작고, 나이가 많아 대체로 붉은색을 띈다. 상간물질이 적어 별의 탄생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나선은하는 은하에게서 나선팔이 뻗어나온 은하를 말하며, 막대구조의 유무에 따라 정상 나선은하와 막대 나선은하로 구분된다. 정상 나선은하는 나선팔이 은하에게서 직접 뻗어나오는 모양이고, 막대 나선은하는 막대구조의 양 끝에서 나선팔이 뻗어나온다. 나선팔에는 상간물질이 많이 분포하여 별의 탄생이 활발하므로, 주로 파란색의 젊은 별들이 분포하고, 은하에게는 붉은색의 늙은 별들이 분포한다. 불규칙 은하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규칙적인 구조가 없는 은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상간물질이 많으며, 젊은 별들이 분포하고 있다. 특이 은하는 허블 분류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은하를 말한다. 그중 전파 은하는 일반 은하보다 훨씬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를 말하며, 전파 영역에서는 중심핵 양쪽에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는 로브와, 중심핵에서 로브로 이어지는 Z가 대칭적으로 관측되지만,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대부분 다원은하로 보여진다.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 아주 밝은 은하액과, 스펙트럼 상에서 넓은 방출선을 보이는 은하를 말한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대부분 나선은하로 보여진다. 괴산은 매우 원리 있어 별처럼 보이지만, 은하의 수백배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파원을 말하며,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거리가 100억 광련 이상인 것도 관측되는 것으로 보아,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전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괴산은 가시광선 뿐 아니라 모든 파장 영역에서 매우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전파은하, 세이퍼트 은하, 괴산은 모두 중심부에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은하 전체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는 세이퍼트 은하보다 괴산가 더 크게 나타난다.